아 아니 굳이 전멸을 썼어 아직만 했냐? 여러분 제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흠 이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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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이구 이구이구이구 뭘 느껴요? 흠 헐 이 신 똥챔인데 아 키오라 그냥 하드캐리하고 왔어요 키오라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대환이 버스 태워주고 왔어요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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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았다 이거 아닌 자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한번 더 간다 뭐가 나올까요? 아니 스킨이 다만 되는 거 아니야? 왜 챔피언이 나와 아 오늘 안 좋은데 아 오늘 안 좋은데 5종이나 넘어야겠다 뭐하는 거 아니야?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현대 10 이거 아 1-2-3-2-2-1 참 속데이 여러분 진짜 똑똑한데? 어우 용랩 음 음 음 음 음 음 왜 그래 나한테 음 어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미네 포탑 나이스 아니 굳이 전멸을 썼어 아직 많했냐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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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아이쿠 괜찮아 아마도 아마도 괜찮을 거야 돈이 조금 아쉽다 이거 왜 안가 에라이 알아서 하고 아니 왜 안해 안하면 안할꾼 이거 어디로 두니? 아 그냥 바텀이나 먹을걸 솔랭이라도 탈 수 밖에 없다 혹시 뭔가 문제라도? 가자 흐흠 뭔데? 카사님 키몽은데 갑자기 카사님 키몽이 엄청난다 블루 놔줘 오 비다 안 가요 얘들아 카사님 키몽인가요? 카사님 키몽인가요? 카사님 키몽이 다 써버렸어 5개만 더 먹자 카사님 키몽 älä 힝 아 아 ㄷ ㄷ ㄷ ㄷ ㄷ 조금만 더 먹자 돈이 너무 애매해 왜 여기로 오는거지? 예쓰 예쓰 이제 보기엔 이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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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리 잠수야? 잠수는 아닌데 그냥 지우다 죽어야지 예스 땡큐 땡큐 아우 나를 풀공 좋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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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8은 언제 해 얘들아 음 앗 이거 뭐 IPG 게임이야? 우리 팀이 내 쪽을 안 오니까 싸울 수가 없네 내꺼? 아 저 정도 아이템으로 내 레드를 먹는다고? 나오기만 해봐라 한 대 때려준다 까비 아까 그 장면인데? 대교 이득 그런 건 척하는 거 봐라 저 게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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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어? 어? 가자 구조대 혼자서 소형에서 나오네 가나? 보여주나? 2쿼 나랑 싸우고 싶어 하네 다큐리로 한번 빼주고 다큐리로 하면 이 싸우고 싶어 다큐리로 하면 이 싸우고 싶어 다큐리로 하면 이 싸우고 싶어 그냥 더차 야 알리야 실패? 이걸 계산한다고? 킹보수 이걸 안 죽는 각을 봤네 아 너무 약해 고르기 아 이거 좀 치지 말지 넥서스 에이 아 아